미국의 주가가 오르지만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이 2시 때는 상승 출발했다가 2시 때 약세를 갔다가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급상승을 했는데요. 연준 자체의 FOMC 결과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돌려세운 게 제롬 파월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의 속도나 QT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이 앞으로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크라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물밑 협상이 되고 있어서 국내 주식 시장 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7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동시에 아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어제 이번 주에 큰 노이즈가 됐던 중국의 홍콩의 급락세도 굉장히 빠르게 메어냈고요. 당분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를 어떻게 즐기고 대응할 것이냐가 관심사입니다. 종목이 중요한 거죠.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전략들 저희 시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해제 비밀을 출발하겠습니다. 양지수 합쳐서 1800개 가까운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00선 넘어가 있다는 점 반가운 오늘이 되겠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종목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현 전문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게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오늘이라 반가운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사는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상승폭을 시간이 갈수록 키워갑니다. 5% 이상 상승. 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9% 정도 급등이었거든요.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 이거 더 갈 수 있어요? 네. 일단 박스 상단까지 지금 공간이 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상단은 13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11만원 초중반대 이 정도 가격에서의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하이닉스는 박스권이라고 봐야죠. 추세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IT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 그 다음에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공급망 문제 이것이 전쟁만 끝나면 바로 해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로 방점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빠른 반등 자체가 박스권 상단으로 가기 위한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아직은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정도의 시력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 이루고 저는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지만 박스권 상단으로 근접할수록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사는 것. 혹시 예상이 틀려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여러 가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혹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다시 적극적인 매도 관점으로 돌아서는 그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다시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나친 흥분보다는 추가적인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주셨고요. 다음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요. 오늘 7% 정도 급등 나오는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엠을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본다면 와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한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좀 에코프로비엠의 삶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보다 더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성장 스토리는 너무나 확실한 거고 그런데 그 성장 스토리에 최근에 끼어든 여러 가지 잡음들이 결국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높게 줬던 밸류에이션 자체가 할인되고 있는 국면인데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올렸고 10년 국리도 2%를 돌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의 목표치가 올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할인률이 높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는가 과거만큼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종목은 과거만큼의 밸류에이션을 가지 못할 경우에 나타내야 될 핵심 포인트가 실적의 드라마틱한 상승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의 속도로 더 강하게 실적을 붙여주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모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의 상승은 실적이 올라가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할인률이 늘어나니까 그게 불가능함으로 이제부터는 에코프로 비엠을 포함한 소위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은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게 붙여줘야 추세적인 상승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그런 기술적 반등 정도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 추가 매수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좀 차가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님께서는 그 밖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의 비를 두고 계시는 쪽이 있는지 그 힌트를 한번 쫓아서 장금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50만원 간다? 물음표인데 이게 와 50만원 간다? 이 물음표일지 아니면 간다고? 약간 이거일지 이걸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폰 효과. 사실 LG 이노텍이 모듈도 하고 기판도 하고 여러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따지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LG 이노텍 하면 애플이잖아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력이 지금 어쨌든 향후에는 기판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카메라 모듈이죠.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아이폰 SE가 성능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것도 판매량 괜찮을 거야. 중국의 선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 삼성은 지금 GOS 논란에 빠져서 판매량 자체가 주춤거릴 수 있는 데 비해서 애플은 비교적 견주한 판매량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LG 이노텍이 부품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정고점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데는 다른 쪽은 뭔가 조금 장애 요소, 노이즈들이 있지만 이 종목은 별로 노이즈가 없어. 노이즈인 줄 알았더니 노이즈가 아니야. 그다음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의 공장도 오히려 기판 측면에서는 LG 노텍이나 삼성전기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의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의 가격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 정도의 가격까지 가려면 기존의 밸류보다 엄청나게 높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우리가 오늘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 원까지 내다보는 그 각 시각들의 타당한가를 좀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AR, XR 효과. 이쪽으로 해서 LG 이노텍 이게 장기 성장의 그림이라고는 하는데 이걸 지금 반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더 멀리 보면 과연 밸리에이션을 몇 년 치를 땡기는 게 또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애플카가 2025년에 나오면 부품은 2023년, 2024년부터는 공급돼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얘기는 좀 멀리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50만 원 얘기하는 거죠.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XR, VR이 올해 드라마틱하게 늘 거다라는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오큘러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기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삼성도, 메타버스, XR, VR 이런 얘기를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의 주총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추가적인 성장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업사이드를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의 판매량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스마트폰 수준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한 1억 대, 2억 대 이상 팔리는 그런 수준이 올해 하반기에 나와야 지금 얘기했던 강력한 밸류 업사이드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그렇게 팔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스러운 거죠. 현재 구간에서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유럽 가치 성장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올해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정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그러면 미국 소비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유럽 소비가 주춤거리고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불안한데 과연 그 정도의 판매량 갈 수 있을까? 그럼 그 정도 팔리지 않는다면 그 밸리에이션은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LG 노텍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50만 원 가격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캐스처 마크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음표를 항상 많이 갖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시장에 대응할 때 우리는 그런 의심을 계속 해보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물음표를 저희가 계속 받아가겠습니다. LG 노텍 어찌됐건 계속해서 상황을 봐야 됐던데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기관 측에서 3월 내내 팔았던 게 괜히 납득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작년 12월에는 굉장히 강하게 위로 붙였다가 1월, 2월 달을 들어서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의 역사상 밸류의 상단이 항상 핍이 2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2배를 살짝 넘어섰다가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시각을 뛰어넘는 강력한 업사이드가 필요하다. 그게 애플카가 됐든 아까 XRVR 기기가 올해 몇 억대가 팔린다라는 그런 전망 자체가 확증되어야 제가 보기엔 이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존에 갔던 밸류, 역사적 밸류의 상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아이폰 판매는 비교적 견조한 데다가 그다음에 잘 팔리지 않았던 LG폰은 접었고 그다음에 AR, XR 거기다가 전기차 관련 물량들까지 붙이면 밸류 상단이었던 2배를 크게 뛰어넘을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렇게 강력한 밸류를 줄 수 있을지 저는 일단 물음표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PB2배를 살펴봤을 때 한 4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이 일단 PB2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격에서는 일단 우리가 비중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좀 더 판매량이라든지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분들은 과연 어떤 게 풀려야 저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다시 전고점으로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과연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스토리가 단순하게 이제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숫자로 나타난다면 증권사가 얘기하고 있는 50만 원 이상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삼성전기 엘지노텍 두 종목 중에 뭘 살 거냐 했을 때 삼성전기를 말씀드렸던 것은 두 종목이 PB2배로 똑같아졌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향후 전기차 업사이드라든지 MLCC 관련된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삼성전기가 낮다고 봤는데 GOS 이슈가 터지면서 오히려 또 다시 역전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동일하게 물어보신다고 해도 지금 가격에서 누가 더 매력적이야. 저는 삼성전기가 여전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엘지노텍은 지금 전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AR, VR 같은 이런 쪽에서의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을 좀 더 실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삼성전기는 반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MLCC의 회복만 확인되면 아마 주가가 좀 더 지금보다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BR 2배라는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LG 이노텍이 만약에 애플카로 얼마를 수주했대라는 계약 공시가 나온다면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애플카가 나오면 순식간에 1억 대씩 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가격 선정 자체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익률이 늘어나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애플카로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보는 것 그거 자체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이라서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한 40만 원권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이익을 다시 챙겨 나가는 흐름 확인을 해보자. 기대 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항공입니다. LCC의 시대는 돌아올까? 역시나 물음표를 달고 출발을 해보죠. 첫 번째 포인트는 유가 하향 안전화? 일단은 3일 연속해서 WTI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속적으로 잠금해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김 의원님께서는 유가 레벨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었기 때문에 제주항공 일단 시작 전에 원유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원유가의 상승이 전쟁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안에 가장 저는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금융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이유가 충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물을 포함한 각종 파생상품과 결합된 금융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확 띄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되짚어보면 만기가 내일 아닙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융이 만기니까. 그럼 만기와 관련돼서 만기까지 선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실물 선물이기 때문에 현물 인수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드럼통만큼 원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수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기를 놔두고 적극적인 포지션 청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 수요가 빠지는 구간에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이니까 가격이 빠르게 내려온 거다.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유가의 상승이 왜 나타났느냐를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공급을 많이 안 해주는데 이렇게 러시아 수요를 막으니까 이제 가격이 튄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 수요를 다시 다 풀어줄 건가? 불분명하거든요. 현재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선물 가격을 보시면 월물별로 계속 떨어집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레벨이 올라간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닫혀있던 관정들을 다 열고 적극적으로 쉐일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 이상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란 문제도 있고요.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과거처럼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항공주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유가가 만약에 떨어지다가 한 90달러 선에서는 또 하락을 멈추면 그러면 이 항공주들의 반등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생각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기 이후에 5월물이 근월물이 됐을 때의 흐름 그 다음에 6월물이나 7월물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유가의 전반적인 밴드가 상단이 한 80달러가 좀 안 됐고 하단이 60달러 정도 수준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이게 12월물까지 가면 12월물도 80달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박스보다 무조건 상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에 관련된 부담감은 항공사들이 계속 받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드라마틱하게 지금 여객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항공주 체크할 때 여객과 그리고 화물 그리고 비용단에서는 환율과 유가를 확인을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여객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물음표이고 유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조금의 부담은 있었으나 어제 오늘은 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부채라든가 혹은 드럼통 가져올 때 결제하는 거 이런 게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공주의 실적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유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달러 부채. 바로 리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데 원화가 어쨌든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화의 약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는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로 가거나 현재 레벨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하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EMBI 스프레드가 뭡니까? 지금 신흥국들에 대한 신용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해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플러스 알파, 플러스 금리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달러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경상 외적으로의 실적도 일부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불안감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거시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쌓여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항공주를 우리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국채 금리가 2%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선진국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리스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상적인 영업 외적인 요인에서의 마이너스 요인도 고려해보면 항공주의 주가가 과연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이익단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는 부분은 각국에서 국경을 열고 있고요. 우리도 무격리로 해외여행에 대한 이걸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늘지 않겠냐. 결국 그거 괜찮지 않을까. 이 기대는 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작년까지 측정해본 국내와 해외의 여객수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해외 쪽은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국내가 그나마 조금 살아났다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항공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격립한다는 얘기에 지금 예약 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최근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항공사 주가 중에 하나가 바로 TA항공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A330 도입하면서 이제는 근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중장거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득한 시드니 노선이라든지 크루아티아 노선 이런 쪽에서 이익 나기 시작하면 이거 밸류 업사이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LCC들이 거의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증자를 할 수밖에 없고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면서 이거 다시 한 번 이 판에서 뭔가 M&A가 벌어지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도 제가 보기에는 섞여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LCC를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들은 대부분 주가에 이미 녹아있고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그다음에 추가적인 M&A가 나타난다면 이 M&A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제주항공에도 약간의 우리가 걸 수 있는 기대가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나마 상단에서 지켜줄 수 있는 대주주가 있는 그 대주주가 비교적 그래도 견주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뭔가 컨센서스가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항공주를 봐야 될 때는 기본적인 이익 관점에서도 접근해 봐야 되지만 이게 업계 구조조정이 다시 한 번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업계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해외여행이 바로 완전 폭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여행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회복될지 여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공 노선에 대한 문제, 영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제주항공 업사이드를 열되 업사이드를 위쪽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비슷한 전략을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G 이노텍과 제주항공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김종일 잠금해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체크하시면서 내용 다 정리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인포스텍 데일리 김종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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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